강철 깃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야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D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2명 처치 3명 쓰러졌다 우스스 쓰러단목은 1명 3명 2명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조명 처치. 정답은 하늘이 가능하니까요. 이렇게 쥐고 있는 화면이 나하고 있어요. 낙 allocated 볼 수 있으면 안 돼요. 도망가 난다. 맞다. ую. 아니. 그저 랩겠 Carlos. 더점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 한 몸처럼 돌격하는군 아, 이거 좀 우려가 시켰면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검포를 느끼지. 한 정을 내리지, 쳐부수게. 한 몸처럼 돌격하는 뿐.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그보다 더 잘할 순 없었을걸세. 일단 두번째 터뜨린지 알아듣기 안에서 부정리를 받은 것 같이있는ось. 다음 주변에 막 먹으러 가르쳐. 다시 한 번 더 잘할 수 있으므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